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구요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1프로님은 그 말많은 뱀발입니다 동구리아빠입니다. 네 프라이언입니다. 네 이리입니다. 아이온 셰프입니다. 네 맞춥니다. 셰프님 이틀 연속 나오고 저는 그라빵 1프로입니다. 자 주먹밥입니다. 아 맞추네 일로오세요. 누가 봐도 주먹같이 생겼어요. 코스가 초급 중급 상급인데 초급 코스 1인 선수가 원자 시범을 보이구요. 요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실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초급으로 가시는게 어떱니까? 아 가려봐 과연 여기서 잘못 들어왔어 어 이거도 안됩니까? 너무하네 음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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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뭔가 반칙이나? 그거 왜요? 오! 구매전차님! 멋진 동작! 성공했으면 더 멋있었을텐데 구매전차님 다시 도전합니다 좋아요!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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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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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반대로 밀라고 던져 던져!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공공이었어 봐봐 생각보다 어렵다 아휴 그렇지! 아픈 것 같아 성공입니다 좋아요! 페달이 찍혔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자전거는 힘을 줘야 되니까 힘을 줘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됐다! 오! 나이스야! 영상 나왔다! 죽였다 이번에 잘자! 됐다! 성공입니다! 오! 성공입니다! 오! 좋아요 뱀발님 뱀발님이 의외로 돼지예요 우리 아빠도 80kg 넘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부드러운 돼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배구 이곳은 4km 32.5km 오! 동우리아빠 오! 동우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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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 성공 인가요 내가 다름없었구만 3.1절 코스 3.2절 코스 호핑이 너무 몸에 뱀거 아닌가요? 어? 그거 보여주려고 아무래도 땡 되겠습니다! 땡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아합니다! outro 좋아요! 요구 комментар! 잘 첨부했구요 아이고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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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인가요 셔프님 아유 아유 아깝이 되겠습니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오오 성공 성공 턱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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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선수 좋아요 좋아요 그냥 그렇죠 성공했습니다 성공입니다 꿈의 전차님 자 묵직한 묵직한 동굴이 아빠 오 좋아요 동굴이가 이걸 깜놀했습니다 아이온 셰프님 점점 동작이 좋아지고 있어요 진입을 좋아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겁나 흔들렸는데 좌우씨가 성공입니다 와 좋아요 좋아요 아깝게 또 좋아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잘했습니다 1위 선수 난리 굿도 아닙니다 점프 올라갔고요 이리 앞에 성공했어 뭔가 좀 기분이 안좋은데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마무리까지 성공입니다 아무튼 동그네 선수 묵직묵직 좋아요 오 아깝습니다 행복한 조나무 되겠습니다 동그네 아빠 행복 행복 과연 마지막 여기 많이 죽었어요 인사 인사 성공입니다 동그네 아빠 여기 의외로 강해요 행복한 소나무 마초님 너무 빠른데요 없어요 너무 빨라서 좋아요 떡국 바로 꺾어요 그렇죠? 아아 힘드죠 밴바리 선수 좋아요 살짝 반칙 코스인데 저거 반칙이에요 그쪽 가면 좋아 그렇게 들어와야 돼 밴바리 선수 네 정확히 들어갔고요 수구리가 수구리가 수구리였어요 땡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뱀코스 좋아요 진짜 좋다 좋아요 힘 꿈의자찬님 살짝 반칙 코스로 갔고요 인사 인사 네 일단 통화를 했는데 땡이에요 땡이에요 아우 나이스 부딪혀 부딪혀 오우 좋아요 부딪혔어요 구매자찬님 요번엔 좋아요 요번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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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바림 성공했습니다 셰프님 오우 좋아요 간만에 무당바이 이리 선수 여기 추밀합니다 성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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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기울이지 마세요 몸을 기울이지 마세요 올라갔어요 달리고 성공입니다 다 다 다 자존심 대결 긴 축축이 가볍게 성공을 해버리네 동굴이 아빠의 과감한 도전 되겠습니다 동굴이 아빠의 과감한 도전 되겠습니다 동굴이 아빠의 과감한 도전 되겠습니다 85키로 동굴이 아빠 동굴이 누가 할 수 있다 칭찬을 못해요 아 진짜 맨발 선수 81.5키로 헛발질 아 진짜 너무합니다 맨발 선수 없어요 어 이리 선수가 같은 작전 아 아 카메라만 드리자면 안되요 동굴이 아빠 85.2키로 좋아요 좋아요 동작이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깔깔 아 너무 많이 아 먹던 사람 물 2 네네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